건강한 시절 음식, 오늘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충분해 맛보는 쑥바물입니다. 쑥, 대추, 단호박, 생밤, 곶감, 맵쌀가루, 설탕, 소금, 물이 필요합니다. 쑥은 두꺼운 줄기나 시든잎을 떼어내 깨끗하게 손질하고 물에 여러 번 살살 씻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. 생밤 단호박은 잘게 썰고 씨를 제거한 대추는 채 썰어줍니다. 곶감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쌀가루 600g에 소금 1작은술로 간하고 물 60g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. 쌀가루를 손에 쥐었을 때 형태가 유지되도록 수분을 조절하며 풀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쌀가루 사이에 폭신한 공기층이 생겨 더 부드러워집니다. 이제 체에 받쳐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설탕을 넣고 버무려 준비합니다. 준비된 쌀가루에 쑥과 단호박, 밤, 대추, 곶감을 넣고 함께 버무릅니다. 김이 오른 찜통에 골고루 넣고 센 불에서 중간불로 줄여가며 20분 찝니다. 불을 끄고 10분간 뜸을 들이면 맛있는 쑥 버무리 완성입니다. 쑥 버무리는 이른몸의 연한 쑥으로 만들어 먹는 사물의 대표적인 시절 음식입니다. 이 시기에 농가에서 영양 가득한 쑥과 봄나무를 먹고 힘을 내 한 해 동안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향긋한 쑥 향기로 봄의 시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식탁 위에 찾아온 따스한 봄. 쑥 버무리로 가족과 함께 봄을 나눠보세요. 이렇게looking hilfe.com 식탁 위 Terra ける 천국 생단대 하늘 오 omer Chang